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래가 밋밋해 그치? 조금 더 처음에 약하게 나왔다가 좀 더 그다음부터 점점점 더 고조되는 맛이 여기서 소리가 시작돼서 좀 더 자 조금만 더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서 시작돼서 탁! 그리는 거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그게 애매하면 그냥 앞에서 가봐 앞에서 돌려봐 아니 근데 뛰어서 봐야 돼 뛰어서 그렇지 조금 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